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 구속의 갈림길에 다시 서게 됩니다. 오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 심사가 열리는데요. 저희 SBS 취재 결과 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이른바 프로젝트 G라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었고 검찰이 최근 그 증거들을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이 오늘 영장 심사에서 제시할 걸로 알려진 핵심 자료들은 삼성의 비공개 프로젝트인 이른바 프로젝트 G 관련 내용입니다. 지난 2012년부터 삼성이 극비리에 추진한 프로젝트로 G는 거버넌스의 앞글자를 땄습니다. 구속영장이 함께 청구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김종중 전 미래전략기획팀장이 핵심 역할을 맡아 이부회장 승계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작업을 진행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프로젝트 G는 이부 회장 지분율이 높았던 삼성 SDS와 에버랜드를 중심으로 그룹 지배력을 높이는 시나리오가 핵심인데 실제 2014년 삼성 SDS와 제1모직으로 이름을 바꾼 에버랜드가 상장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부 회장이 관련 사업 내용을 보고받거나 수정에 재점검한 내용까지 포함된 자료들을 검찰이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뒤에는 삼성생명 지분을 매각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려 했던 계획도 담긴 걸로 전해졌습니다. 최지성, 김종중 두 사람도 검찰 조사에서 프로젝트 G 문건을 이부 회장 보고용으로 작성했다는 점을 일부 시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오늘 영장 심사에서 관련 증거들을 제시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걸로 보입니다. 삼성 측은 이부 회장이 프로젝트 G 관련 문건의 존재를 알지 못한다며 어떠한 불법적인 내용도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이현영입니다. 이현영입니다.